밤사이 강릉의 최저 기온이 25도를 기록하며 올해 첫 열대야가 역대 가장 이르게 나타났습니다. 영남 지방에는 폭염특보가 오늘도 이어지는 가운데 대구가 34도, 경산과 경주가 35도까지 오르며 무덥겠습니다. 이번 주는 기온이 계속 오름세를 보이며 덥겠는데요. 주 후반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32도까지 오르며 평년 기온을 5도가량이나 웃돌겠습니다. 수도권에도 첫 폭염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. 오늘은 전국 하늘에 구름이 많겠고요. 아침까지 서해안에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. 늦은 오후에는 영남 지방에 5에서 1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. 오늘 한 낮 기온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. 서울과 대전이 32도, 전주와 광주 31도 예상됩니다.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 토요일에 수도권과 강원 영서, 제주에 비가 내리겠습니다. 오늘의 날씨 이나일입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